대한민국 남자라면 20대 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군역과 군역 깊이를 위해 동원되었던 조선판 병역 비리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조선시대 역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양인 남성은 대부분 군역에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양인개병제라고 하는데요. 양인은 조선 초기 노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았던 계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루는 말이고 개병은 법에 따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군대는 평소에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자신의 순뻄이 되면 매년 2에서 6개월씩 군대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1년에 2에서 6개월씩 교대하기는 했지만 60세 할아버지가 돼서도 군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으니 그 괴로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죠. 조선시대 군역은 정규군으로 입대를 하는 번상과 번상의 집생계를 돕는 봉족으로 나뉩니다. 생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에서 6개월의 공백은 가족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봉족은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번상의 집들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해야 했는데요. 즉, 정규군인 번상의 월급을 정부가 주지 않고 병역 의무자들이 상호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규군은 소속된 부대와 지역을 옮겨가며 복무를 하게 됩니다. 또, 정규군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군장을 사비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기병으로 차출되면 그 부담은 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군역하는 곳까지 말을 끌고 와 관리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맹점을 틈타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말을 빌려주거나 대신 근무해줄 사람을 연결해주는 알선업체의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병역 면제의 기준은 물론 존재했습니다. 현직 관료, 그리고 성균광과 사학유생, 향교생도 등 학생들과 이품 이상의 전직 관료 등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한 명,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모두를 면제시키는 등의 규정도 있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손은 3대까지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았고요. 도첩을 받은 승려들도 군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군대는 힘든 곳이었나 봅니다.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양인 승격자가 도로 천민을 자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민의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인데요. 성종 4년, 천민이었다가 공로를 세워 양인이 된 손장수는 너무 가난하여 군역에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성균관 노비가 되길 청한 것입니다. 인조 14년, 대사관 윤황은 백성 10명 중 무려 7에서 8명이 병역 면제를 위해 승려가 되기를 자청한다고 개탄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승려도첩을 받아 군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성종 때 이러한 상소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아내가 없는 중은 100명 중 한둘입니다. 나머지는 놀고 먹으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소에도 불구하고 도첩제는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며 하나의 군역 기피수단으로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학교 또한 병역 비리의 온상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성균관 향교의 학생들은 군역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 8년, 40에서 50대의 나이의 병역을 피하고자 학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세조는 이런 늙은 학생들은 충군에 속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재력이 있다면 족보나 관직을 사거나 사람을 사면 되었습니다. 성종 24년, 벼슬에 오르지 못한 지방유생이 대리수강을 통해 향교교사에 올라 병역을 회피한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직 관리가 되면 병역을 면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군역을 대신해줄 사람을 돈으로 사서 자신은 군역에서 빠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남을 대신해서 군인이 된 사람을 대립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군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중종 때인 1541년 군적수포제가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양인이 1년의 군포 두피를 나라에 바치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조선시대 군역제도가 모병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졌던 신분제도는 16세기 이후 양반 중인 평민천인 등 4개 계층으로 세분화됩니다. 인조 때인 1627년부터 양반은 아예 군역을 지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양반들은 더 이상 병역 비리 없이 합법적으로 군역 면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군역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면서 군역의 부담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군역과 군역 깊이를 위해 동원되었던 조선판 병역 비리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